다 안나온 것 같아. 오, 좋다. 이거? 선글라스. 선글라스? 예. 너 이거 쓰야 돼. 너 이거 쓰야 돼. 너 이거 쓰야 돼? 아들 사람들이 빨리 이런 거 써. 수민아 이거 써? 응. 아니요. 제가 딱 줘요, 딱 줘요. 끄아. 어? 형, 이런 게 어린 머스타를? 진짜 변태 같다. 변태같이 생겼는데? 야 앞으로 와라. 너무 못생겼다. 너무 못생겼어. 너무 못생겼어. 아니요 지금. 이거 다섯 명이 돼요 근데? 와 대박. 이 시대 최고의 남자.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. 안 나오네. 안 나오는데? 안 나와. 안 나와. 수빈아 살짝 더 숙이면. 수빈아 살짝 더 숙이면. 아니야 다시 찍자 이거. 야 태근아 너 그거 같다. H.O.T. H.O.T 모르니? 알고 있습니다. 그 리메이크 버전은. 리메이크 버전은. 자리야 하나씩 한 번씩. 뒤로 와 뒤로 와. 1초 1초 좀. 2초 1초. 바꿔 이제. 태근이 뒤로 와. 1초 1초. 자 너 앞으로 가.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. 아 뒤가 안 보이네. 그렇지 안 보여. 앞에. 수빈이 형 앞으로 가는데. 다시 원이요. 용접형 아니야 용접형. 용접형. 그쪽 남자. 나온 걸로. 되게 잘 맞은 거 같은데. 맞아 이거 자격뿐 거 같아. 너무 못생겼잖아. 이거랑. 이거 한 잔 두개가 아프다고. 너무 변태가 생겼잖아. 눈 아프다. 아우 눈 아프다. 이거 이거? 야 수빈이 형 뭐야 왜 저러냐 이거. 야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이거. 그거 저희가. 저희 꺼죠? 아 쉬운 게 괜찮아요. 마음에 들었어요. 아 귀여웠네. 엔딩이니까 헬멧이 좀 좋아. 머리가 아 너무 덥다 지금. 아니 마음에 드십니까? 마음에 들죠 이거 뭐야? 아저씨죠? 낚시 다 아저씨